안녕 얼마나 잘 갔는지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걸 껴볼게요 껴볼게요 이게 필요해요 이거랑 이거랑 또 이게 필요해요 이건 여기 이건 필요하고 여기 안쪽 이거를 이걸로 다 만들어볼게요 먼저 이걸 꺼내봤어요 봐봐요 이거 나사예요 나사로 여기 꺼요 그 다음에 이걸 여기있죠 여기에서 여기 껴요 이 뒷면 보이죠 이처럼 여기 껴요 되겠죠 봐봐요 아이고 빠졌다 여기 여기 꽂아볼게요 냥냥냥냥 꽂이고 여기 여기 아이고 또 빠졌네요 여기 여기 위에다가 보여줄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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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나사가 필요하겠죠 인진 나사리 꺼내볼께요 나사죠 인진 이거 여기에다가 껴요 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다 아이고 빠졌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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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걸 꺼요 그 다음에 아이고 빠졌다 여기 여기 그 다음에 또 꺼요 여기 여기 껴볼께요 안들어가죠 여기 돌려야되요 봐봐요 하나 둘 돌리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딱 붙였어 이젠 여기에다가 제가 만든다 만든거에다가 붙일게요 이거는 이거는 얘는 아디에다가 놔두면 구리랑 사에 넣으면 돼요 고사 고사에다 넣고요 아이고 바퀴를 껴야죠 여기 여기 바퀴가 있어요 고무줄 끼면 끼면 타이어 대신 조각 고무줄 꼈어요 어 저 누나가 말하는 소리에요 이제 또 이게 필요해요 이 나라에요 기다려봐요 이 나라가 필요해요 다시 금나라 자 그 다음에 이걸 이걸로 여기 껴볼게요 봐봐요 여기 뒷면 아이고 빠졌다 여기 여기에다가 끌어야되요 어떤거는 이거 세사사가 필요해요 그때는 이거 끼고 끼웠으니까 이젠 여기에다가 넣어볼게요 여기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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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도 또 하여튼 이거 먼저 꽂아볼게요 여기는 여기는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끼면 돼요 껴볼게요 0 자 4 6에다가 아니 9에다가 껴볼게요 이게 있어요 이걸로 이거 낀다고 이거 말해줬죠 껴볼게요 여기 여기 시작 여기 이거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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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꼈어요 나사를 이제 또 끼러요 이 큰 나사요 또 돌리고 돌리면 되겠죠 여기 여기에다가 끼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끼면 되겠죠 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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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렸어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여기 여기에다가도 어리랑 살아있는 곳을 해야 봐봐요 여기 여기 한칸 위에 있는 곳을 해야되요 또 또 이게 필요하겠죠 나사요 이거 금나사 필요해요 금나사는 이거 길쭉 할 때 쓰는 거예요 길쭉 여느는데가 길쭉 이거는 아니 이거는 이거 들어갈 수 없을 때 들어갈 수 없을 때 가 있어요 여기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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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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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지금 다 눌렀어요 봐봐요 여기 여기 돌렸어요 또 나사가 필요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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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게 두 개 두 개 두 개 해야 돼요 이제 여기 끼워볼게요 여기 있죠 이제 여기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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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지금 좀 잘 안 들어가네 잘 안 들어갈까 아하 알겠다 여기가 좀 삐뚤어져서 그래요 빨리 불러가고 있어요 잘 들어가요 지금은 여기 여기로 꼈어요 이젠 뚝 껴볼게요 아 여기 앞 여기 앞에 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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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보이죠? 이걸 끼면 돼요 뚝 껴볼게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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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지금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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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리고 있어요 왜 안 둘러지는거지? 아 좀 똑바로 해야겠구나 여기 똑바로 하고 있는데 됐다 이제 껴볼게요 다시 이젠 다시 여기 여기를 꺼볼게요 돌리고 돌리고 여기도 여기를 이겼어요 이젠 이젠 이만큼만 하면 이거 멋지지 않잖아요 이젠 멋지게 해볼게요 멋지게 하려면 제가 이걸 갖고 이걸로 이거랑 이걸로 할거에요 제가 멋지게 하려고 여기에서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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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으려면 얘가 필요해요 얘를 안 얘를 안 끼고 이게 근데 아하 얘 말고 여기에다가 여기 껴요 전 여기 이렇게 할거에요 저 여기 지금은 음색이 필요해요 음색 음색에다가 또 이거 이게 필요해요 할게요 여기에다가 끼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를 꺼볼게요 여기 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검은색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게 이게 필요해요 여기에다가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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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려야되요 형 자 돌렸다 다 돌렸어요 보이죠 또 해볼게요 여기 또 필요해요 또 음색 음색을 할게요 음색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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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6쪽 이래 여기 여기 보이죠 음색 여기에다가 이걸 찍고 입니다 꼈습니다 이제 또 이게 필요해요 이거 또 껴 볼게요 네 안 껴진다 꺼진다 아 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또 돌리면 돼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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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아 이렇게 됐어요 이젠 이제 이게 두개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두개 있어요 두개 있습니다 이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거에요 이젠 이번에도 이렇게 세세 세세 음색인 이거를 껴 볼게요 또 또 검은색이 필요해요 이제 또 껴볼게요 연다 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빠졌다 여기에다가 여기도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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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돌려요 다 돌렸어요 아 이제 이쪽 옆에 해야겠죠 옆에를 해볼게요 또 껴볼게요 이거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거 이게 필요하죠 여기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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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검은색이 있어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끼고 이제 돌리면 돼요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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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중이에요 다 돌렸어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제 이게 필요해요 뭐냐면 이거요 이게 있어야지 언제 가요 이거는 아들에게 끌고 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끌거에요 여기 저거 꼈어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끌거에요 아이고 여기 계속 계속 빠지네요 이거 기다려봐요 여기 끝까지 이제 다 됐어요 여기 뒷면 있죠 여기에다가 여기 여기 놓고 이제 금 금이 필요해요 여기 끼고 기작기작 이것도 여기 여기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립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또 한쪽을 껴야 돼요 잠깐만요 이쪽이야 이쪽이 꼭 안되겠어요 이젠 이게 필요해요 이걸 끼고 끼면 돼요 이라고 해요 다꼈다 이렇게 됐죠 이젠 이거 쪽으로 옮겨야 돼요 한 개는 한 개는 여기 이렇게 잡고 한 개는 손에 꽂아요 손에 꽂았어요 그 다음에 또 꽂아요 이쪽에다가 꽂아요 손에 꽂았어요 여기 꽂고 이젠 불빛 나게 해볼게요 이 약간에 이 약간에 또 아 됐다 이젠 불빛 나게 바디에다가 불빛 나게 예뻐요 그리고 또 리모컨을 만들어 볼게요 리모컨을 만들어 하면 불빛 나는 거 못해요 알겠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선이 꼽아요 이거는 A 여기 봐봐요 A라는 걸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A1 A2나 앞으로 A2 D로 A3 이쪽이나 이쪽 A4도 이쪽이나 이쪽 알겠죠 이제 A1을 꽂을게요 이고 여기 있어요 이제 이거 지금은 이게 필요해요 이거요 이제 이걸 다시 꺼요 다시 여기에다가 꺼요 촥 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게 필요해요 여기는 여기에다가 낄 거예요 이제 흠색깔 이걸 필요해요 이걸로 끼면 돼요 껴볼게요 영차 안 보일 이거 되라 진짜 이거 됐어요 이제 이거 이걸 껴게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 뒤에 보이죠 여기에다가 끼어 껴요 끼고 있어요 끼고 있어요 끼고 있어요 끼고 있어요 됐다 이제 이렇게 여긴 앞으로 가게 됐어요 이쪽 누르면 앞으로 가요 이제 옆으로 뒤로 뒤로 해볼게요 뒤로 가는 걸 해볼게요 또 이거랑 이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선 이거 세 개가 필요해요 먼저 선을 꽂아 볼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이고 꽂았어요 이제 이제 이걸 여기에다가 꽂아요 어 어디지 여기 이쪽에다가 꽂아요 에이 이 이제 여기 또 키면 돼요 여기에다가 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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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들으면 끝낼게요 이걸 또 끼자 영캐 영캐 여기 또 끼고 그리고 이젠 또 이게 있어요 이걸로 껴야 돼요 끼고 있어요 영캐 영캐 다 끼었어요 이젠 이렇게 이젠 또 두 개가 필요해요 여기 있죠 이거 두 개 두 개 필요하고 이젠 전선도 두 개 두 개가 필요해요 이젠 에이 삼에다가 껴가 줄게요 에이 삼에다가 꽂아 볼게요 영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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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끼었어요 엔진 에이 삼는 모르겠지만 이거 여기다가 꽂아 볼게요 얘 얘 여기 있죠 얘다가 이렇게 꽂아 볼게요 꽂았어요 엔진 이쪽 이거도 이쪽으로 낄 거예요 엔진 엔진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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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 개가 필요해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두 개가 필요해요 이젠 여기 껴볼게요 이젠 여기 껴볼게요 이젠 그 다음에 또 여기 여기에다가 또 이거 검은색 꽂아 볼게요 여기에다가 이거 꽂아 볼게요 여기 꽂아 볼게요 여기 여기 끼고 그 다음에 또 껴요 이거 A4 여기다가 껴요 인증 왕성 인증 왕성 다 되려고 해요 지금 다 되려고 해요 지금 전소만 끄면 끄면 끝이에요 알겠죠 어 여기 여기 껴 껴볼게요 용차 여기 껴야 되는데 여기 여기 껴다 자 인증 뒤에 뒤에다가 이걸 껴볼게요 용차 이 꺼졌어요 인증 여기에다가 꽂아요 용차 용차 인증 왕성 오늘은 이거 로봇가락을 만들어봤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별문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